1, 2, 3! V is amazing! DIA! 안녕하세요. 다이앤입니다. 사실 착상형 달력들이 많은데 이 달력은 굉장히 큰 사이즈 벽에 걸 수 있는 잘 보이도록 우리 두세인들이 저희가 열심히 사진을 찍어봤는데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달력은 다이아 버전 달력이고요 이 하나의 달력은 채연양의 달력입니다 그리고 2천장이 한정판으로 제작이 되었고 그럼 살짝만 기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의 단체 사진이고요 한 장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께서 가장 최초로 2017년도 첫 장을 남겼는데 3월 달 저희 멤버 제니양이 걸린 달력인데요 3월 달 달력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캘린더를 제작하였고요 채연양의 사진도 한 장만 더 보여주세요 귀엽네요 한정판으로 총 2천 분씩 발매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저희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과 팬분들에게 어떤 걸 해줘야 기뻐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제작하게 된 캘린더고요 저희도 굉장히 가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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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